사랑하는 수연아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 전날 아침 이별의 봄과 그 흔한 인사가 허탈하게 마지막이 됐구나 이렇게 짧은 인생일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던 음악하게 그냥 놔뒀을걸 2014년 4월하고도 16일은 입에도 담기 싫어 닫아버린 침묵임을 모든게 그날 안에서 다 멈춰버렸어 한꺼번에 모든 불빛이 다 꺼져버렸어 선생님들도 다 괜찮은건가? 카톡 왔어 생각났어 뭐라고? 뭐래? 애들 괜찮냐고 선생님도 여쭤봐 내가 선생님도 카톡을 지금 안보고 있어 내 아이의 희생으로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하는건 너무나 잔인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바뀔 수 있다면 더럽을 할 것 같아 숨쉬고 살 것 같아 우린 아이들만 키웠고 보는 그대로를 믿었어 하지만 그날 이유 믿어왔던 것을 지웠어 이 나란 일년동안 배신감만 늘 안겼어 아무리 피토해도 메아리는 없어 여전히 수면 아래 잠겨있네 여전히 수면 아래 잠겨있네 세월은 여전히 잠그러있네 모든게 숨겨지고 가려진 채 1년 전 그날에 다 갇혀있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남아있어 저 아래 깊숙이 차가운 거지 땀에 삼켜줬던 지난해 4월 16일에 잠이든 세월을 이내해 큰 돈이었지 만져본 적이 없지만 그건 나이 들어 향해 던진 돌이었지 배보상금을 가지고 시선을 돌린 거지 비참한 꼴이었지 우린 모욕적이었지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무슨 돈을 줘 어떻게 그런 소릴 쉽게 해 미친더러 온 쇼 단지 원하는 건 진상규명과 제발 방지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이 생각나지 정치권은 돈 문제를 갖다 붙이고 언론은 눈치 보면서 그대로 맞짱 붙이고 본질을 흐리며 입 막아버리고 사람들은 왜곡된 얘기를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해줬던 1년 전 마음은 사라져간 대신 조롱으로 채워져가 자식은 가슴에 다 묻는 거라고 모르면 닥치고 있어 시발 어소리 하지 말고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란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숨은 날에 잠겨있네 세월은 여전히 잠들어있네 모든 게 숨겨지고 가려진 채 1년 전 그날에 다 갇혀있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남아있어 저 아래 깊숙이 차가운 거짓 안에 삼켜줬던 지난해 4월 16일에 잠이 든 세월은 이날에 이제는 우리에게 지치고 쉰 목소리가 조금은 피곤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서로의 팔짱을 껴 더 이상 침몰하지 않게 꽉 잡아줘 이제는 우리에게 지치고 쉰 목소리가 조금은 피곤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서로의 팔짱을 껴 더 이상 침몰하지 않게 꽉 잡아줘 이 엄청난 참사로 인한 억울한 질문 너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밝혀주겠다 너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밝혀주겠다 그때까지 아빠를 믿고 그거에 서서 이날에다 이제는 우리의 지치고 쉰 목소리가 조금은 피곤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서로의 팔짱을 껴 더 이상 침몰하지 않게 꽉 잡아줘 더 이상 침몰하지 않게 꽉 잡아줘 그럼 계속 빠르게 하媽 비어진 일에다 연기가